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는데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뒀어요 시간을 좀 두고 1년 있다가 그 책을 꺼내서 다시 읽었어요 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에 팍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격이 워낙 괴팍한 사람이라 이번에도 끝까지 읽었어요 이번에도 열심히 끝까지 읽었는데 아 이해 될 것 같으면서 분명히 이해한 것 같은데 이게 손 끝에 촉감이 안 오는 겁니다 촉감이 안 와요 아이씨 그리고 책을 또 책꽂이에 또 올려놨어요 그러다 또 1, 2년이 흘렀어요 세 번째 읽는 겁니다 세 번째 꺼내갖고 아 이번에는 정복하고 말 거야 하고 또 꺼내갖고 또 열심히 읽었어요 아 이번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또 끝까지 읽었어 끝까지 읽어놨는데 느낌이 안 와 그러니까 내 손가락 끝에서 느낌이 안 와 아이씨 이게 뭐가 문제야 알 것 같은데 근데 왜 느낌이 안 오지 이러다가 잊어버렸어 그 다음 몇 년이 지났어 한 4, 5년이 지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아아 한 번 더 읽어볼까 하고 책을 딱 꺼냈는데 한꺼번에 쫙 풀리는 겁니다 그 전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새롭게 보이고 그 전에 아이씨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랬던 게 이제 손가락 감각 센서 마디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 순간에 한 순간에 그게 쫙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순간 가져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순간 가진 적 많은데요 이 Introduction to Automata Theory라고 해갖고 제가 프로그래밍 랭기지를 만들 때 이 이론을 몰라서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바이슨과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이 Automata Theory를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수학적인 이론이라든가 컴퓨터 알고리즘적인 바이슨과 플렉스가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어갖고 이 책을 구입해갖고 읽었는데요 이게 2006년도 판인가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사갖고 바로 안 읽었어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2007년도 쯤 이 책을 처음 읽었었는데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 이해되지 않고요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려 이론을 읽으면 이론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 이 책에는 문제가 안 풀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책을 읽어갖고 이론을 이해한 것 같아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 그 과정을 제가 세 번을 겪었습니다 세 번 처음 시도하고 또 한 1년 있다가 다시 시도하고 또 1년 또는 2년 있다가 또다시 시도하고 이 책이 파트 1과 파트 2로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오토마타 theory고요 파트 2는 컴퓨테이션 theory인데 저는 컴퓨테이션 theory는 관심 없고 그 당시에 제가 프로그래밍 랭기지를 만들 때 이걸 이론적 배경으로 쓰려고 제가 이걸 읽기 시작했으니까 컴퓨테이션 theory 보다는 이제 오토마타 theory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파트 1만 세 번을 읽었는데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이론을 읽으면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다가 제가 무슨 다른 일로 인해갖고 집합이 필요했어 집합 그러니까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부분집합 이런 연산이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합 연산을 C++ 언어로 쫙 만들었어요 그건 뭐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시 생각이 나갖고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책을 딱 꺼냈는데 그 그 집합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갖고 그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 이론을 적용시켜 가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연습 문제 하나도 안 풀리던 게 그 집합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푸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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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착 풀리는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희열감 쾌감 이거는 뭐 쭈쭈빵빵 미녀랑 싸면서 느끼는 그런 오르가즘 이상입니다 거기서는 희열감은 오르가즘 이상으로 큰 기쁨이 오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하드카피로 그때 구입을 했었는데요 종이 질도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은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열심히 봐갖고 책이 완전히 너들너들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새로 한 카피 작년에 보관하려고 한 카피도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기념으로 보관하려고 이 책을 한 카피 더 주문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Automata Theory & Implementation C++ 해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 촬영한 거 아니고요 이 책에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저절로 다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 옛날에 촬영해갖고 더보기 눌러보면 다운로드 소스코드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보면 다운로드 안 되고요 오른쪽 클릭해갖고 Save Link 에 대해서 Save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Keep 하면 이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을 올릴 때 SSL을 쓰지 않아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영상마다 다 소스코드가 들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서 Save Link 에서 하면 소스코드를 다운받아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책의 내용이 줄줄이 알설탕으로 다 풀리더라고요 공부하다가 보면 정말로 어렵게 느껴지던게 한순간에 워장창 풀릴 때 그럴 때 정말 희열감 느끼지 않나요 제가 27번 동영상에서 Dependency Graph Forward Substitution 4 해갖고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여기서 프로그래밍 방식은 기본적으로 프로티비비 이 책에서 챕터 3 스페셜 케이스 디펜던시 그래프 임플로멘팅 디펜던시 그래프 여기에서 피규어 3-16을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요즘 17장을 읽고 있는데요 17장을 읽다가 보면 Optimizing For Granularity Locality Parallelism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Parallel algorithm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Granularity Locality 그 다음에 Parallelism 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Parallelism 이라는 말에 영감을 받아갖고 챕터 3 이 챕터 3 피규어 16 이 부분을 이 책보다 더 잘 만드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 문제를 제가 알아낸 새로운 방식으로 이 책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이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27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 Show in 폴더 갖고 압축을 풉니다 이 폴더 이름을 28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폴더 cpp 17 20 23 parallel을 열고 18번에서 forward substitution hpp 이 파일을 엽니다 컨트롤 b 하고요 이 파일에서 figure 13 6 이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27번 동영상에서 이 함수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pdf 랑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화살표가 dependency 방향인데요 이 그림만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고 이 부분이 챕터 2에서 그러니까 62페이지에서 a slightly more complicated example forward substitution 그래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행렬식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이 식을 잘 분석해 보면 이 x1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요 x2를 계산할 수 있고 x1 x2를 계산할 수 있으면 x3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1을 계산하면 x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2는 x1을 알아야 x2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x1 x2를 알 수 있으면 x3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내려와서 이 책에서 방법은 이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게 계산이 되면 여기서 x1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x2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1 x2가 계산이 되면 이 블럭 이 블럭 이 블럭은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블럭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되면요 이거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계산하고 나면 이 두 개의 블럭을 병렬로 동시에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을 쓰면 이 책에서 설명된 방식보다 파라렐렐렐라 파라렐렐리즘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 103 페이지에 보면요 피규어 3-16 이 예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여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 책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의 이론을 알면 이 책에서 사용하는 이 방식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 행렬을 블럭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써도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디세이블 하고요 이 함수 대신에 connect with all doables 이렇게 함수 이름을 새로 하나 도입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거를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방식은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 이거를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지금 np 이 np 현재 노드 입니다 현재 노드 포인트 이고요 지금 이 코드는 이 책에 있는 방식인데요 책에 있는 방식은 제일 처음에 이 블럭을 실행합니다 이 블럭을 하나 실행하고요 이 블럭이 끝나면 이 블럭을 실행합니다 이 블럭이 끝나면 이 블럭과 이 블럭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이 두 블럭의 실행이 끝나면 이 블럭과 이 블럭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이게 끝나면 이 블럭과 이 블럭을 동시에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책에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실행되는데요 제가 새로 도입하는 방식은 이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이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고요 처음에 현재 노드 이 블럭을 실행하면 이 블럭이 이 노드입니다 현재 노드이고요 이게 실행이 끝나면 이 세 개의 블럭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다시 한번요 현재 블럭이 대각선 블럭인데요 대각선 블럭이 하나가 실행이 되면 그 후에 이 세 개를 동시에 실행하고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이 블럭도 끝나게 되고요 이 블럭이 끝나게 되면 이 블럭이 실행됩니다 이 블럭이 실행이 끝날 때쯤 되면요 이미 이 두 블럭은 다 끝났고요 물론 이 블럭도 다 끝났고요 이 블럭이 끝나게 되면 이 두 블럭을 동시에 실행하게 되고요 이 블럭이 끝나게 되면 이 블럭이 실행됩니다 이 블럭이 실행되면 이 블럭이 실행되고요 이 블럭이 실행되면 이 블럭이 실행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이 책에 있는 이 코드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if c equal r 현재 블럭이 대각선 블럭입니다 c는 column을 나타내고 r은 row 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블럭이 현재 노드가 대각선 엘리먼트 대각선 노드 이 노드 또는 이 노드 이런 대각선 노드일 때는 이 전체를요 한꺼번에 실행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4 5로 n은 r 더하기 1 그러니까 현재 이게 r이라 그러면 r 더하기 1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이 n n u m bloks 보다 작고 plus plus n을 하는데요 flow make edge 현재 블럭과 nose and see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블록이 끝나면 현재 블록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에 실행하도록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블록과 현재 블록, 현재 노드와 이 밑에 있는 모든 노드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else if 그렇지 않고 c 더하기 1이, 그러니까 c 더하기 1이라는 것은 c는 column입니다. 이게 현재가 이 블록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더한 거, 그러니까 이 열에 있는 거, 열에 있는 게 num, 블록스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 밑에 있다면, 이게 아니라면 더하기 1을 한 것은 이 블록이 아니라면 flow, make, edge 하는데요, 현재 블록과 nose, r, c 플러스 1 이 부분은요, 만약에 이게 현재 노드라 그러면, 이게 현재 노드라 그러면, 오른쪽 노드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끝나면 이거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고요, 이게 끝나면 이걸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렇게 수정하면요,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거를 실행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하고요, 370에 뭔가를 잘못했네요, 370. 아, 함수 이름을 안 바꿨느네요, connect with all doables. 이렇게 수정하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m 해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수정한 코드입니다. 이전 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책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것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책을 올바르게 읽는 겁니다. 랄랄라라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